2024년 5월 31일 오후 11시 42분 입니다 이번주도 뉴스를 많이 못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흘러가는 건 잘 모르겠고 뭐 SK 이슈 뭐 있었고 뭐 조금 전에 자세히는 안봤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인가요? 상회한 걸로 나오던데 코인 쪽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계좌가 알트 쪽에서 한두개씩 탁탁 튀어 올라가면서 좀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자산이 뭐 그렇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린로지스 있잖아요 그레인 로지스 쪽 해운 쪽 그 후루무즈 아마 여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이슈 되면서 이틀 연속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이번에도 뭐 이제 그 8천원 까지도 찍어 줬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오늘은 못 갔지만 대략 이 정도까지 그래서 사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매도를 이게 꽤 쏠쏠합니다 그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평단 높으신 분들도 어 수익 내시면서 조금씩 일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장기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사모펀드가 결국 목표는 돈인데 돈은 다 뽑았거든요 전에 한번 5만원까지 올리면서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작업 하면서 좀 여유자금 뭐 이렇게 쓰려고 아마 돌릴 텐데 이게 어디가 될 것이냐 뭐 그거 봐야겠죠 한번 해 먹었으니까 글쎄요 좀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뭐 짧으면 2 3년 정도 뭐 그 정도 기다리다 보면 뭔가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출 지금 엄청 안좋은데 어 니켈 쪽도 조용하고 주수가 없어요 이니 쪽이랑 뭐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리튬 도 있고 뭐 텅스템 뭐 이런거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슈 될 때 또 어 괜찮을 수가 있는데 어 뉴스 보면 중국 쪽에서 그 조선항 어디죠 우주 이쪽 그 항공 쪽 이던가요 그쪽 뭐 좀 제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한 달 남았는데 이슈 될 때 한번 또 광물 이슈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뭐 그런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stx 중공업 여기는 살짝 올라간 듯 하다가 내려왔는데 일단 여기는 버텨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밀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꼬리 한번 나왔으면 다시 요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다만 제가 말했던 전에 말했던 요런 느낌으로 좀 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도 지금 밑꼬리 나오고 나서 요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그러니까 바로 막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요정도에서 뭐 꾸준히 밀리거나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면 나중에 돌 어 한번에 이슈 나오고 나서 올릴 때 조금 뭐 작업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뭐 작업하는 입장이라면 세력이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올랐을 때보다 낮았을 때가 작업할 때 돈이 적게 됩니다 그때 한번 털었다면 또 한번 현금 마련 했다가 또 이렇게 7월 말 예정입니다 또 예정이기 때문에 또 딜레이는 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오히려 더 빨리 나와버릴 수도 있고 뭐 그건 몰라요 그것도 아마 내부에서 누군가는 정보 받고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뻔하죠 뭐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해먹겠죠 뭐 그런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쨌든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자금을 삼성에 넘겨 버린다 가던가 이렇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트 하고 블록 딜로 파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그 시외에서 정리하는 거라서 시 그 장래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폭락이 엄청 나올 거라서 어차피 그 블록들에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될텐데 사모펀드가 정리할 가격이 어디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유종 8,000원 때에 들어오겠지만 고운 몸이 없고 제 편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8,000 아르 내려가면 완전 땡큐 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조선 쪽은 뭐 괜찮으니까 그 걱정할 것 같고 여기는 뭐 할 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빠지면 뭐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또 사 되냐고 했는데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고 혹시 또 뭐 딜레이 더 된다거나 공정위에서 뭐 애매한 듯한 뭐 그런 이슈를 한번 흘린 다음에 찌라시성 폭락 한번 냈다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가격에 사기 보다는 그냥 홀딩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 되잖아요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요 그냥 그 다음에 유니스 여기는 이제 안 봐서 잘 모르겠으나 대량 800원 위로는 홀딩 800원 아래로는 매수 정도가 좋지 않나 전에 그 700원대 유증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잘 안 내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느낌상 엄청난 막재로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만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른 거 작업하느라 여기는 거의 냅둔 상태입니다 저번에 유증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여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바빠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 전산 여기는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니까 그 2배 어 전처럼 엄청난 상승 어 이정도 이 정도까지 어 갈 수도 있긴 해요 나중에 뭔가 또 이슈가 되면 근데 일단 당장 이게 한 3년 됐네요 그죠 2 3년 됐기 때문에 또 갈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다른 전선에 비해서 많이 안 간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슈 있는 것 같은데 때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재건 테마 요 때에 한번 크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예상 이에요 그리고 sm라이프 여기는 어 1700 아래 그냥 내려오시면 1720원 때도 친구한테는 살 거면 살아도 된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뭐 사도 되는데 굳이 살 거면 그래도 1700 이하가 좋고 그래도 굳이도 살 거면 1720대 20원대 정도 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친구 지인들한테는 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위로 한번 더 튈 거거든요 튈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 매각이 되긴 될 거잖아요 cnc 나 지키스트 그때 어쨌든 올라간다 라고 봤을 때 거의 수익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깐요 그러니까 상한가 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뭐 10% 이상 최소 그 정도면 뭐 꽤 준수하니까 네 그리고 펄어비스는 어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좀 있던데 뉴스 자세히는 안 봤지만 펄어비스 검은 사막인가 붉은 사막인가 이걸 중국 쪽 어쩌고 저쩌고 뭐 파노액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뉴스가 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거 흘겨봤어요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뭐 2만원 정도 그냥 기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3,000원 까지 원래 좀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겠죠 뭐 여기도 경기침체에 어쨌든 요 한번 이슈 되고 좀 사람들 지금도 인플레 좀 심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이슈 되긴 될 것 같거든요 머지않아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한번 틀긴 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배당 주니까 여기는 뭐 여유 있게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스트 여기 뭐 공시 대기업 어쩌고 저쩌고 떴던데 여기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요 정도면 그래도 사볼만 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CNC든 뭐든 키스트든 매각 얘기 나오면 또 틀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빠질 때 그냥 사서 올라갈 때 일부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반복만 하면 되고요 확실한 공시 나오면 그때는 홀딩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윙니푸드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저께도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빠졌는데 오늘 추매를 좀 했고요 여기 추매를 했고 장시 끝나고 시관의 거래에서 제가 조금 더 샀고 그 다음에 2050, 2055 이렇게 좀 걸어놨거든요 추매를 더 걸어놨는데 65에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살 것 같고 6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65, 55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1선 보시면 한 4일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찍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21선에서 3, 4일 걸렸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로 치면 거의 지금 2주 남았잖아요 그 2주까지 조금 길게 보면 2주 약간 넘어갈 텐데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위로 한 번 더 튀긴 할 것 같아요 튀긴 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 이제 다음 주 목교일이나 다다음 주 정도 한 번 위로 한 번 크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윗고리를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더 3,000원 이상은 최소 가야 좀 매도를 할 거라서 더 샀습니다 지금 예수금 서브에 다른 거 판 게 있는데 그거 좀 여유 있어 가지고 여기는 좀 더 샀어요 그래도 지금 제 메인 평단은 친구한테는 사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컨트롤은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아닌데 제 세컨 평단이 요 정도 되고요 메인 계좌는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어쨌든 저는 수익이기 때문에 사라고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샀습니다 남한테는 추천은 못해도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에서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요 정도 샀고요 여기서 한 3, 4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튈 거 같아서 그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추매를 생각보단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다음 주도 작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한테는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이제 하반기 중국 이슈 살짝 있어 가지고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만원 5만 5천 6만원 때까지는 금방 이게 또 대용주 가까운 느낌이라서 탄력 받으면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보고 사셔도 됩니다 급할 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고려 신용 정보 제가 언젠가 약간 좀 팔았었는데 그냥 들고 있습니다 배당 주니까 여기도 좀 우리나라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슈는 될 거예요 크게 한번 갈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더 사긴 사야 되는데 다른 거 작업 끝나면 여기 좀 더 살 거예요 여기는 가격 빠지면 요 가격은 살짝 애매한데 아무튼 더 살 겁니다 네오 위즈 여기는 DLC 나오기 전까지 버티시면 되고요 이제 실적이 한번 잘 나왔고 배당도 주고 더 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는 뭐 별게 없고 중국 이슈 같은 거 한번 판호 전체적으로 돌 때 지금 그 캐주얼 게임 같은 거는 판호 받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매출 안 나올 테니까 큰 의미는 없고 큰 거 다시 하나 나올 기대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에터닉스 여기는 많이 올랐었다가 이때 좀 팔았죠 제가? 팔고 좀 내려왔는데 장기로 보는 거라서 나머지는 이제 거의 안 팔 거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500% 넘어가지고 팔았었는데 내려오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더 내려오면 지금은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코일패션 여기 이제 31일 오늘까지였고요 반대매매 뭐 이게 있었고 공시가 아니고 알람으로도 뜨더라고요 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뉴스를 정확히 안 봐서 이게 뭐 이익신청 기간이라던가 예전에 폰드처럼 요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한 달 정도 뭐 더 끌 테고 아니면 조만간 한번 툭툭 틀 거라서 어 추미 하신 분들은 어 요정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거의 친척 거거든요 작업해볼 만합니다 해도 되는데 제가 요거 하느라고 안 샀어요 다시 해도 되는데 폰드그룹도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는 조금 예수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미 조금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한 6,300원 정도 거기 한 추미 한 거 정리하라고 계획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SK쪽이 좀 뭐 이온 그것 때문에 흥형권 이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다날도 뭐 다른 거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하이브 쪽은 이제 법원에서 민희진 해고할 거면 200억 내라 해가지고 해고는 안 했고요 이 사진 교체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화해하자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전에 그 했던 것처럼 이것도 변호사 끼고 한 거라서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유리하기 위한 나는 화해하려고 했다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하이브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이브 쪽에서 이렇게 했으니 뭐 하이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민희진 씨가 돈을 더 가져가게 되는 엑시트를 하기 쉬워지는 그게 되는 건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돈은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도 뭐 그 뉴스 제목 보니까 나오던데 돈 때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능력은 있는 사람인데 욕심이 좀 과했고 지금 하는 행동들은 다 그 재판을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화해 제스쳐도 나중에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요 뭐 난 돈 관심 없다 잘해보자 이거 다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약간 좀 빠졌죠 아직 살 정도는 아닌데 더 빠지면 사도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스 parishion campus 신분 워번 cần